잡지 촬영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저희때도 제가 이름을 올려서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공부 많이 들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왜냐면 잡지는 패션의 리더기 때문에 여름 거를 여름에 가을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가을 옷을 먼저 하는 거라 저는 되게 긴 옷을 입고 찍었거든요. 어느정도로 더욱냐면 여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런거 일할때는 패셔널적이에요. 확 이렇게 제가 꾸밀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간단하게 여기 너무 뜨거워요. 여기 있고 배가 너무 뜨거워서 등을 못떼요. 진짜 등을 못떼 정도로 화상 입는다고 그때 등 탄게 일로 온 거 가만히 있다가 등이 탄는데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수돗은 이렇게 깔고 올게요. 사진 찍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 회원님 죄송한데 뒤에 또 스케줄이 있으시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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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저희 거 감사해요. 아유 아유 하유 저 열심히 해서 뭐 한결 한결같은 모습으로 네 예 오랜만에 꽃받침 한 번 해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좋아 이뻐요 모든 카메라 담았습니다 지금 중국 앨범 말씀 나오신거 봤는데 아무래도 양쪽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더 멋진 모습을 많이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제가 최고의 잡지 마샤에서 쿠션을 찍을지 누가 알아봤겠습니까? 조금 조금씩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얘기 잘 듣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잘 나와 내 학교 같다고 그냥 맞거든요 사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건강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저분이 목 관리만 잘하시는거에요 저요? 그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목은 이상하게 9년동안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게 그렇게 많은 매일같이 행사와 방송가 해도 한 번도 목이 아파서 울리가 안 나왔나 그런 쪽으로 왔어요 컨디션이 안좋은 쪽은 있죠 완전 뭐 맛이 가서 울리가 안나온다 이런 쪽은 단 한 번도 없었던거 같아요 잘 관리하고 있고 또 또 제 전반의 생각이지만 조금씩 레벨업도 되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 쓰는 컨셉들이어서 네 맞아요 콘서트 때 정말 정말 최고였어요 왕페이 너무 멋있었어요 왕페이 짱이었어요 저한테 들리는 사운드가 좋으면 인이얼을 잘 잡히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잘 안들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만질때 그게 이제 컨트롤하느라 이렇게 부르면서 저음종이 안들릴때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컨셉이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공연 심청 말고 다른 공연 목이 안좋다 이렇게 제가 웨이버로 다시 보면서 편집 잘 웃는게 이렇게 약간 스타일이 있어요 일부러 좀 많이 굵게 내는 경우도 요새는 좀 아끼려고 소리를 좀 모아서 좀 내는데 그러면 약간 힘이 없죠 그래서 그래서 유진은 왕페이 할때 아이돌이라고 했어요 아이돌 ~~ ~~ 여러분들도 카페에서 중국어 공부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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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차지한 적이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지 않으세요. 네, 네. 일어나서 앉을게요. 아니에요. 운이면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